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뿌듯해요 4Km 4Km 중 2K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킬로미터 100킬로미터 구간 계속 실제입니다. 100킬로 안에만 가면 돼. 80킬로 오버 50킬로. 니가 속도로 나면 이리 가는데 안되면 이만 가면 돼. 여기서? 6킬로 있어요? 응. 그냥 계속 여기 있어요. 3차선이니까. 여기부터는 100킬로 넘지 말라고 그래요. 100킬로 여기서는. 이거 속도로 다면 어디로 봐야 돼요? 앞으로? 앞에 보고 옆에서 다 봐야지. 여기 왼쪽만 실력써지? 왼쪽으로 좀 다 봐야지. 근데 니가 마지막 자세니까 안보지면 그쪽 신경 써야지. 지금 뭐 74킬로 되면. 80킬로 되고. 속도도 한번 내봐. 조약하지? 100킬로 한번 밟아봐. 하핰, Gonna. 근데 왼쪽도 안돼 too. 저기 뭐야? 좋아요? 염? 겁내지 마라? 네. 어이, 이렇게 확 휘두면 돼. 쫌, 쫌, 쫌. 잠깐만. 조금만 해도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거야. 좀 밟아. 80km를 해 지금 그래도. 80km 밟아도 빨라 보이지 않지? 느낌이. 아니요. 빨라요. 빨라요? 천천히 가. 네가 가고 싶은 만큼 가. 조금만 투자하자. 조금만 해주세요. 어땠어? 성형아가 보이고 긴 낙올마이야 뭐라고 그러는거야? 성형아가 보이고 긴 낙올마에 박원하고 긴 낙올마에 그라벨 뭐라고 그러는거야? 알아놔? 내 인생에서 제일 긴장하는거 지금 이 순간에서 뭐가 긴장해? 이게 어떻게 어려워? 이 상황이? 안 어려워 보석도는 괜히 속도가 좀 빨라서 그렇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잘 하니까 보석도 타는 거야 자 올라갑니다 민준색이요 재밌지 여기는? 운전하기 제일 좋지 편하지 뭐 지금은 손님빵 많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조심하면서 가는 거야 와 바람 많이 불어요 바람 많이 불어도 차가 막 이래 무슨 손 차가요? 속 차가요? 속도를 줄이면 되지 겁나면 아니야 그 바람 때문에 시원하지 조금 흔들려서 신경쓰지 말고 그냥 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지 지금 오늘 흡수야 미쳐서 빠지키지 몸이 다 틀려 흡수 사이 찬데기야 갑니다 속도를 해도 돼 조금 아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서워 다 넘어갔는데 인천데기야 다 넘어갔는데 인천데기야 왜 시동이 있으면 위험하지 뒤에서 깜빡치게 해야지 구속도로? 응 고속도로 다이렉트인데 당연히 막 하니까 고속도로 네가 컨트롤 할 수 있을만한 속도만 내면 돼 왼쪽으로 몇 분 남았어요? 왼쪽에 뭐가? 보여요? 동영상에 아이스크린링에 왼쪽으로 6분 34초 지금 찍고 있어요 어? 6분 34초 찍었어요 아 하고 있어요? 메모리 없을까 봐 응 약 2km 전방에 구간 안전 운행지역 종로 지상입니다 권장선도 4km 구간입니다 여기는 브레이크 바로 봐야 돼 너? 네가 컨트롤 해 속도를 차를 컨트롤 할 수 있었던 거 그럼 비교할 거고요 방아 번 더 빨리 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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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그래도 저 옆에 옆에 잘 보고 이쪽 잘 보고 봐야겠네 센서 피하다 고집이다 어 500m 100km 구간단속 종참입니다 약 300km 전방에 구간 안전 운행지역 종로 지상입니다 권장선도 100km 구간 온다 100km 100km 정도 가네 잠시 후 구간 안전 운행지역 잠시 후 100km 구간단속 종참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100km 넘어도 된다는데 관계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내 후드로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계속 직진이야 지은트 피하다 지은트 피하다 위안에 pesar 질의 모델로 lado 1km 저 앞에서 우측으로 갈까요 2차선 타고 가면 돼요 2차선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2차선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3차선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5m 분개점에서 5면 2차선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1차선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2차선 타고 시도하는 중 3차선 타고 들어갈까요 안양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아냐 이거 맞아. 여기 이렇게 타고. 인천에 한거 같지? 이거 이제 타고 쭉 돌아서. 내가 집에 가는 그 도로 타는거지. 60이야. 빠져나온거야. 60이야. 천천히 가. 좀 천천히 가야 돼. 넌 지켜서 가. 60층으로 가. 너무너무 늦다. 길 좋지 않아? 이런 길이 운전하기야? 좋아요. 60km입니다. 57. 여기까지. 1km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도로. 이쪽 타와야 돼. 초선병이 하시지만 하세요. 와가지고. 들어가야 돼. 옳지. 속도 줄이고 너무 빠르다. 옳지. 자 앞에 따라가면. 70. 50. 마늘같이. 500m 왼쪽 도로입니다. 이쪽이 지금 추월한다. 모아가자. 모아가자. 5. 모아가자. 그리고, 모아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